안녕하세요. 보건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김입니다. 50대를 지나는 입장에서 제가 은퇴를 하면 소셜 시큐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셜 시큐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언제 리타일을 해야 하는지 소셜 시큐리 금액이 저한테 얼마나 될 건지 또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될 건지 과연 소셜 시큐리가 남아 있어서 저희가 탈 수 있는지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돈인지 정말 궁금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그렇다면 누가 소셜 시큐리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최소한 10년 세금 보고 해서 소셜 시큐리 세금을 낸 사람이 62세때부터 받을 수 있는 미국 사회보장 국민연금입니다. 그 외에 불구가 된 사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사회보장을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구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죽은 노동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고,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게 소셜 시큐리 베네피트입니다. 소셜 시큐리 은퇴연금은 점수제입니다. 사회보장 점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게 버는 사람이나, 많게 버는 사람이나, 1년치 세금 보고 할 때, 보통은 4점을 받습니다. For credit 적어도 5,440불을 버셔야, 1년에 4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10년 세금 보고를 하면, 40코를, 즉 40점이 생기는 겁니다. 최저 5,440불을 벌고,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5만 4,400불이죠. 그거를 갖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 지인께서, 지난 5년 동안 5,500불을, 온 인컴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분이 과연 얼마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더 지켜봐 주십시오. 후반부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케어를 들기 위한, 미니몸 1인 가정 기준, 2019년도에는 12,140불이었어요. 2020년도에는 적어도 12,490불을 버셔야, 오바마 케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린 언제까지 일을 해야, 소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전에서 말씀드린, 10년 일해야 합니다. 적어도 10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35년을 일을 해라. 왜냐하면, 첫 번째, 소셜 시큐리 아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저희 은퇴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들이 하는 거랑 틀립니다. Average On Income, 35년간의 개개인의 월 기록을 합산하고, 또 뺄 것 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저희와 계산하는 방법보다 틀리고요. 지난 5년간 플러스 10년 동안 일을 했다면, 가끔씩 소셜 시큐리 아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로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 정보와 매치가 되는지 한 번씩 periodically 체크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래 보이시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난 당신의 Work History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최대한 35년간 일을 해서 성실하게 세금 보고를 하면 소셜 연금 혜택이 더 많아집니다. 사회 은퇴 연금, 과연 언제부터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옛날이요. 전에는 65세 때 소셜 시큐리 연금과 메리케어를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66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 1943년생에서 1954년생은 66세 때 100%을 타고요. 그 후 1955년생, 56년생, 도표해 보시다시피 1960년생까지는 66세 플러스 투 머스, 66세 플러스 투 머스 투 머스, 그래서 두 개월씩 미뤄집니다. 1960년생들은 현재 67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 Who knows?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일 것 같아요. Early Retirement Age는 62세입니다. 62세 때 혹시라도 Part-Time으로 인컴이 생기면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랑 플러스 Part-Time 인컴이 17,640%를 넘어가면 안된대요. 두번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Full Retirement Age, 100%를 받을 수 있는 에이지가 66세. 자,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를 Full-Time으로 하시면 Delay Retirement Age, 70세입니다. 현재로서는 나는 70세도 받을 필요 없어. 내 비즈니스가 있어. 안돼요. 70세에 받는 Delay Retirement Age입니다. 자, 세 종류예요. 이를 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62세 Early Retirement, 66세 Full Retirement, 그리고 미뤄서 70세입니다.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죄송합니다. 여기인가요? 62세 조기 은퇴. 손해나는 느낌이에요. 66세 Full Age Retirement. 자, 만기 은퇴라고 하죠. 그리고 70세 은퇴.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제일 늦게 은퇴를 해볼 경우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은퇴, 62세 때 은퇴를 할 경우 2019년도 은퇴시 최대 액수가 2209불이에요. 조기 은퇴시 25%에서 30%를 깎여서 덜 받는 거죠. 내가 2209불을 받을 때 내 배우자는 그의 반인 35%를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104불 50전을 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66세 Full Age Retirement 때는 100% 받아요. 2,861불이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50%을 받으니 1,430불 50전이 됩니다. 소셜 스퀘어리를 제일 늦게 받을 수 있는 나이인 70세에 은퇴를 하면 2,861불 이 돈이 3,770불까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소셜 스퀘어리 아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매년 8%의 이자 복리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는 그의 50%이니까 1,885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받는 급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셜 스퀘어리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미스터 존 워크를 만나보실까요? 2018년도에 연봉이 5만불이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6.2%로 소셜 스퀘어리 세금을 빼고 메디케어 텍스를 1.45%를 빼고 줍니다. 중요한 것 그의 회사에서도 같은 amount 소셜 스퀘어리 텍스 6.2% 또 메디케어 텍스 1.45%를 매칭 펀드로 내야 합니다. 자영업자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들은 소셜 스퀘어리 텍스 모든 amount 인 매해 12.4%와 메디케어 텍스 2.9%를 전부 다 부담해서 정부에다 내야 합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 토론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는 60세가 돼야지 베네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돌아가신 배우자의 베네피트를 내가 60세 때 받고요. 소셜 스퀘어리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원타임 장례 배용으로 현재 2019년도 255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받았던 그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서바이벌 베네피트 이라고 해서 그 어마운트를 받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소셜 스퀘어리가 나와요. 아이들이 18살 되기 전까지 소셜 스퀘어리가 나오고요. 배우자가 60세 되기 전에 소셜 스퀘어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전업주부였고 일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더라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10년 이상 일을 했다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우자의 반을 제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2세 얼리 리타이먼 을 했을 경우는 35% 을 받고 66세 에 풀 리타이먼 을 한 케이스라면 그의 반인 50% 을 받습니다. 지난 5년 지난 5년 동안 매해 5,500불만 소득으로 보고하셨다면 소셜 시큐리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저희 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월 202불을 받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숫자죠. 2020년부터는 4크릿을 받기 위한 어마운트가 상향 조정됩니다. 5,640불입니다. 즉 원크레딧은 1,410불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 어마운트도 콜라 cost of living adjustment 로 인해 조금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봤자 3%도 안되요. 2.8% maybe 1.6% living adjustment 로 인해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가 조금 올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은퇴를 할 때쯤 과연 소셜 시큐리 연금이 남아있어서 내가 소셜 시큐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음 세대들은 소셜 시큐리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은퇴 연금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간단하게 풀어드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Please Subscribe My Channel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보고 TV의 미셸 김이었습니다. 소셜 시큐리 파트 2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